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서울대공원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동물원 속 미술관이 올해는 온택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납니다. 올해 제5회 동물원 속 미술관은 온라인으로 동물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. 동물과 사람의 동행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서울대공원TV 유튜브를 통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. 프로그램은 12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시청할 수 있으며 반려견, 곤충, 해양동물, 동양관 등을 주제로 총 4편이 기획됐습니다. 특히 원조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전문가 이웅종씨, 생물유튜버 정부르 등이 참여해 기대감이 높습니다. 서울대공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물원 방문을 꺼리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히며 동물원의 동물들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KBPS 이규석입니다. KBPS 이규석입니다.